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재양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선생님이 준비한 선생님의 모의고사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시즌은 시즌1 그리고 시즌2 시즌3로 준비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만들기 전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어떠한 기획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를 선보이게 되는지 먼저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1회차부터의 해설을 차근차근 올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모의고사는요. 일단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이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있다. 이 강좌에 대한 이것을 보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미 개념은 끝내셨을 것이고 기출문제도 어느 정도 문제를 풀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자 여러분 확인하려고 이 강좌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모의고사 강좌를 만들 때 또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시험지를 만들 때 나름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철학이 있겠죠. 첫 번째는 선생님은 모의고사 안에 전체 세 가지의 생각 세 가지의 기획 의도를 담고 여러분들한테 강좌와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시험지를 선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수능은 진화한다 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여러분 수능은 진화한다 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다르게 풀었으면 사실 생명과학의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달라질 건 없죠. 작년에 생명과학 개념이든 10년 전에 생명과학 개념이든 결국은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의 내용은 같아도 자 개념은 같아도 매년마다 수능 문제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수능 문제에서는 묻는 질문하는 그들의 개념을 묻는 방향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방향이 다르다 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를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일단 5단원 5단원과 3단원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유전 관련되어 있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특히나 5단원 문제 옛날 문제에서는요. 방영구법 5년 전 6년 전에는 방영구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방영구법이 중요해지면서 첫 번째 시작은 방영구 안에 들어있는 개체군의 밀도 밀도 어떤 종의 밀도를 물어보는 수준에서 그쳤다면 지금 현재 문제는 자 요즘의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상대 밀도라고 하는 자 중요치를 통해서 상대 밀도를 구해서 오히려 이 상대 밀도의 값을 통해 그들의 그 종의 개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오히려 여러분 상대 밀도라고 얘기하는 개념 그리고 밀도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방영구 또는 중요치라고 얘기하는 전체적인 개념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우리에게 개념을 물었다면 이제 점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개념을 익혀가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면서 오히려 상대 밀도에 대한 퍼센트를 가지고 밀도 즉 밀도를 계산하거나 개체 수를 물어보는 이 방향이 서로 바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는 상대 밀도뿐만 아니라 상대 빈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상대 빈도라고 얘기하는 값을 통해서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빈도 값이 어떻게 되고 출연한 방영구가 몇 개의 방영구에서 출연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걸 구체적으로 반대로 물어보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 강좌를 생각하고 있다는 건 그 전에 개념도 공부했고 기출문제도 풀어봤겠지만 우리의 수능은요. 기출문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질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름 진화되어 있는 형식으로 우리의 트렌드를 담아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능은 진화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안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올해의 트렌드 이제부터 진화하고 있는 이 트렌드를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좌를 만들거나 시험지를 만들 때도 선생님이 역시나 객관적으로 내 시험지를 보면서 나의 이 시험지 안에는 올해의 트렌드를 잘 담아 넣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냉철하게 자기 객관화를 하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시즌1, 시즌2, 시즌3 점착하면 갈수록 올해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형태의 올해의 트렌드를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분석해가면서 가득가득 여러분들한테 시험지 안에 들어있는 문제로 선보일 예정이고요. 자, 또 두 번째는 자, 수능은 진화한다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수능 선생님의 트렌드를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안에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두 번째는 유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유전 모의고사 안에 들어가는 유전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킬러7 지금 이 시점쯤 되면은 킬러7이라고 하는 강좌도 만들고 그리고 모의고사 강좌도 만들거든요. 그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선생님이 정확하게 우리 연구진들과 함께 회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킬러7이라고 하는 이 강좌 안에 들어있는 이 유전 문제와 그 다음에 모의고사 안에 들어있는 유전 문제가 어떻게 달라야 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30분 안에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0분 안에 스무 문제를 풀어낼 정도로 간결한가 간결한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킬러7이라고 하는 강좌 안에 들어있는 문제는요 좀 과한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걸 모의고사 안에 넣었을 때는 뭐 1번부터 20번까지 안에 마치 유전 문제 유전 문제만 풀다 보면 10분 이상 가게끔 한 문제에 10분이나 5분 뭐 다 흘러잡아 먹게끔 그런 형태의 문제가 간혹 가다가 과하게 들어가 있지만 모의고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킬러7 안에 들어있는 문제는 그냥 마음 편하게 시간 구애받지 않고 과한 문제까지를 넣을 수 있지만 자 모의고사 안에서는요 막상 마구잡이로 너네 이런 문제도 풀어낼 수 있니 어때 이런 문제 엄청 힘들지 지문의 길이가 길고 과장되어 있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유전은 모의고사에 적합한 유전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유전 문제는 간결해야 된다. 정확하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모의고사 안에 들어있는 유전 문제는 간결하지만 자 간결하지만 낯설게 표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간결하지만 낯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딱 치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자 시험장, 시험지 안에서는 맨 처음에 준비 딱 유전 문제 들어갔을 때 어? 이거 뭐지? 왜냐하면 기축문제랑 똑같은 표현의 방식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문제가 장황하게 길다던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이걸 어디서부터 적용해야 되는지 내가 알고 있는 실력을 어느 부분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게 머릿속에 하얗게 될 만큼 낯설게 보여요. 그렇게 해서 문제의 시험을 다 풀고 난 다음에 시험지 채점을 다 하고 집에 가서 다시 그 문제를 보면 아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지?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지? 내가 지금 이 부분의 문제는 내가 이런 식으로 적분이 이때까지 여러 번 연습했던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못했구나 라고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게 되는 것이 우리의 평가원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유전 문제라고 얘기해 모의고사 안에 들어가는 유전 문제가 그냥 단지 과하기만 한 것이 좋은 유전 문제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 연구진들과 함께 모의고사에 어떤 문제를 넣을 것인가를 항상 고민할 때 자 우리의 유전 문제는 선생님도 나름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유전의 문제를 또는 모의고사를 만들 거니까요. 유전 문제는 간결하지만 최대한 낯설게 보이려고 노력하자. 낯설게 보여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실력이긴 하지만 내가 기출문제로 연습해놓은 나름의 스킬 문제풀이 자 문제풀이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걸 자 그 시간 안에 적용할 수 있게끔 자 그 시간 안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있죠. 평가원 문제들은 보통 보면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더라 라고 하는 고민을 해서 그렇지 아 여기서부터 잡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툭 들어가고 나며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툭툭툭툭 하고 문제 풀리게끔 만드는 것이 저는 평가원 스타일의 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간결하지만 낯설고 그리고 문제풀이 적용하는 능력을 처음에는 좀 버벅거려서 버퍼링이 느렸다라고 할지라도 아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라고 얘기하면 자 맨 처음 시작이 툭 하고 시작문의 열쇠가 딱 풀리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의도의 문제가 바로 이런 모의고사 안에 들어있는 유전 문제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킬러7은 문제 하나의 함정 곱이 넘어가면 또 함정이 나오고 또 함정이 나오고 뭐 문제 한 문제 풀어내려면 여러 가지 문제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복잡한 걸 뚫어내야지만 이 한 문제를 풀어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반해서 모의고사는 그와 같은 것 안에서 좀 다른 또 다른 원칙을 가지고 유전 문제를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비유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시험지는 제가 지금 현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미 적용을 해본 시험지입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생님 비유전이요. 비유전이 함정이 너무 많았다. 자 비유전의 함정이 너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 이 시험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 시험지의 활용에 대한 얘기도 좀 물어보길래 선생님은 선생님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은 학생이 지금 당장 시험지 풀기 전에 이런 마음으로 제 시험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활용 가이드 3번 하면서 얘기를 좀 해줄게요. 비유전은 함정입니다. 자 함정이고 약점 체크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편하게 얘기하면 누가 비유전을 개념을 몰라가지고 아 이게 뭐였지? 이런 것 때문에 틀리지 않아요. 비유전은 여러분이 시험에서 채점을 할 때 다 맞춘 줄 알았다가 틀렸을 때 어 잠깐 나 얘 왜 틀렸지? 아 이거 잘못 봤네. 으악 뭐 이런 느낌이 나게끔 하는 게 비유전이잖아요. 결론은 이 숫자를 못 봤거나 이 글자를 못 봤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여러분들 오히려 이 문제 안에 들어있는 함정에 낚였거나 그런 것들이 비유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시험지 안에서는요.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시험지를 가지고 비유전 안에 들어있는 지역적인 거 그 다음에 또는 함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헤쳐나갈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지금 구덩이 구덩이 마다 모든 가는 여러분들 가는 길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함정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되는 나의 함정을 벗어나는 정도의 학생이라면 평가원의 시험은 비유전은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런 시험은 그냥 길 가다가 저기 함정이고 저기 함정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냥 멀리만 보더라도 함정이 둥둥둥 떠올라서 자 충분히 문제 시험장에 가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게 시험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시험지는요. 좀 과하게 빨리 풀려고 노력해 주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처음에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잡아서 문제를 푼다라고 치면 이 30분 안에 1번부터 20번까지 좀 약간 과하게 빨리 빨리 풀려고 노력을 해야 비유전의 함정에 걸려듭니다. 알았죠? 아우 선생님 비유전의 함정에 걸려두면 점수가 막 후악하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비유전은 뭐 이렇게 좀처럼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보더라도 다 아는 것 같고 어떤 다른 문제를 보더라도 다 아는 것 같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5개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잘못 보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비유전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얇게 알고 있는 부분은 빨리 빨리 여러분들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본격적인 우리의 평가원의 시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단 한 문제도 풀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어떤 친구는 선생님 시험 20분 안에, 30분 안에 푸느라 17번하고 19번은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맨 마지막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여기 17번하고 19번이 거의 킬러파트 문제인 셈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푸느라고 이것까지 다 못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 30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제대로 이 문항 마지막 문항까지 못 보고 들어간 학생은 오히려 시험장에 가서 시간 단축하려다가 앞부분에 있는 많은 비유전의 함정에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1번부터 19번까지 초반에 좀 빨리 푸세요. 앞장의 첫 페이지를 진짜 빨리 푸세요. 다다다다다 딱 빨리 풀고요. 마지막 여기 30분 안에 17번이랑 19번을 충분히 끝까지 고민하다가 마지막 4페이지를 끝까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시간이 앞부분을 꼼꼼하게 푸느라 뒤에 걸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모의고사를 가지고 풀어보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앞부분에 빨리 푸시고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빨리 빨리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선생님이 현장에서 시켰더니 시험을 치료가 난 다음에 어떤 친구가 눈을 불아리면서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앞장에서 세 문제나 나갔잖아요. 얘가 막 부들부들 부들 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제 시험지에서 약점 늘어난 게 얼마나 고마워요. 차라리 얘들아 이렇게 빨리 아는 게 낫지. 지금 이 시험지 선생님이 지금 현장에서 시험 쳤을 때 기본적으로 평균이 30점 30점 왔다 갔다 인 것 같거든요. 30점에서 높을 때도 있고 그렇다는 말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비유점도 꽤 틀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현장에 주는 압박감이 좀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지금 선생님 시험지를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는 좀 시끄럽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부스럭거리기도 하고 정신이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평균이 살짝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되도록 빨리 풀려고 빨리 풀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장을 다 맞았다라고 한다면 쓰담쓰담 해주셔야죠. 진짜 열심히 한 거니까. 근데 빨리 풀었다가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안에서 특히나 유전도 아니고 비유전도 해서 좀 틀렸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부분에 약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빨리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채워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문제를 진행하다가 문제를 쭉 풀다가 분명히 중간에 어려운 시간을 잡아먹는 시간을 잡아먹는 유전 문제가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이제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 나중에 수능 문제 안에 예를 들어 11번 갑자기 11번이 진짜 엄청난 난이도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이 시간을 쓸 건지 아니면 과감하게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하고 돌아올 건지 이런 것들을 이런 모의고사의 예행 연습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푸는 것이 나는 어떻게 푸는 것이 나와 방법이 맞더라라고 하는 거. 누가 그러더라가 아니라 나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친구는 비유전을 먼저 풀어놓고 유전 손대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는 쭉 그대로 페이지 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뛰어 넘어가고 문제를 풀어서 다시 돌아오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각자만의 자기가 자기가 문제를 풀었을 때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기의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이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를 가지고 나를 트레이닝을 시키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이런 모의고사 시즌 모의고사를 가지고 확인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옆에 가서 이렇게 푸는 거야 저렇게 푸는 거야 자 준비 시작 이렇게 해주고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가득 가득한데요. 지금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내 시험지는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볼 때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모의고사 강좌를 만들면서 숱하게 고민했던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잘 전달되길 바라고요. 선생님은 지금 시작은 시즌1 시작입니다. 시즌1을 기준으로 이 안에는 총 4회차가 들어 있거든요. 1회, 2회, 3회, 4회차가 들어 있고요. 1회, 2회, 3회, 4회 중에서 그 문제 안에서 선생님도 이 문제 약간 시험지 안에서 나도 이 시험지, 이 회차 안에서 이 문제를 연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만의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 안에 기본적으로 평이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힘준문제들도 있을 건데 이런 힘준문제 위주로 주요 문항 풀이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현장에서 시험쳤던 걸 바탕으로 현장에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 문제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든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거 모든 문항 풀이는 아니고 당연히 중요한 유전 문제는 다 풀고 흥분의 정도란 근육 문제는 다 풀고 그 외 나머지 평이했던 문제들 중에 오답률이 떨어졌던 문제들까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주요 문항 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단련했던 많은 개념들을 또는 문제풀이의 능력들이 잘 발휘되셨으면 하고요. 선생님이 각 회차마다 해설을 하면서 나는 올해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런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걸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며 여러분들이 좀 더 견고하고 탄탄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영이었습니다.